자, 기재의 스파키민입니다. 유튜브 스파키민 채널에 올라갈 영상 메탈기 솔리드 팬텀 페인 스팀 버전 제 18번째 에피소드 하겠습니다. Blood runs deep, 피는 깊게 흐른다. 런이라는 게, 런이란 단어가 뛰다 라는 뜻도 있지만 흐르다, 운영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밑에 볼까요. Illuminator 6 레벌 뭐야? 뭐라고? 벨레 솔져스? 레벨이 반란군을 뜻하는 거거든요. 6명의 반란, 어, 벨, 저 뭐라고 읽어야 돼? 벨레군들이 두타, 두타부족. 두타부족을 통치하기 위해, 아, 통치... 어, 점거하고 있다라는 건가? 룰링이 통치니까. 통치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죄수들을 데리고 있다. 무력 점거에서. 그리고 걔네들, 그래서 걔네들을 제거하고 뭐야? 그들이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아... 아... 부타부족들이... 어... 어떤 특정 뭐, 어떤 정보나 그런 걸 발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반란군 놈들이... 음... 죄수들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걔네들을 지금 가서 다... 극퇴해라 이거지? 해보겠습니다. 미션 액셉티드. 잠깐만. 미션 액셉티드. 미션 액셉티드. 미션 액셉티드. 자... 스나이퍼 라이펄만 있으면 될까? 아니면... 혹시 그거 필요하진 않으려나? 버디. 잠깐만. 얘도 이제 레벨이 꽉 찼구나. 파이어트도 써볼까? 쓸 수 있나 이제? 디워커. 디워커도 써보긴 써봐야되네. 파이어트 한번 써볼까 그러면? 그럼 파이어트가 있으니까 스나이퍼 라이프... 해보자. 어떻게 되나? 얘도 무기가 있구나. 오... 유니폼. 유니폼도 살 수 있구나. 그러면... 스나이퍼 라이플이 내가 필요 없겠지? 아닌가? 필요할까? 요걸 갖고 가자. 파이어트에요? 이 여자 원래 사이퍼였죠. 갑시다. 파이어트랑은... 파이어트하고... 이 여자가 이제 이름이 파이어트인데... 파이어트... 파이어트하고 미션하는거는 왜 또... 처음이네요. 저 여자가 왜 벙어리인지... 왜 사이퍼 일원이 됐는지... 지금은 왜 우리... 그 다이아몬드 독스를 구하는... 왜 도와주는건지... 모든거는 다 지금 나중에 밝혀지겠죠? 아... 이래서 한글이 필요한건데... 솔직히 궁금하다. 에피소드... 에피소드... 에이틴... 블러드 런스티브... 사기가 받았는데... 접수 끊겼어요. 와... 여섯... 식스 타겟이네요. 다 죽여버리게 되고... 저 여자는... 스나이핑 능력이 불단하고... 그... 막... 스텔스... 능력이 있어요. 어디서 갑자기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그래요. 막 공중에서 나타날 때도 있고... 지상에 사라졌다가... 갑자기 헬기에서... 공중에 떠다니는 헬기에... 나타날 수도 있고... 나... 네... 자... 어... 스파어트 어딨어... 어... 여기있네. 너 언제 내려왔냐? 에이... 안녕? 안녕? 이게 무슨 소리야? 응? 이 여자는 말을 못하는데 흥얼거리기는 하나보네 오 얘를 지금 겨누고 있는거야? 오오 ㅅㄲ라는거야 저게 뭐 저 여자가 말을 못해요 나 이거 타 안타? 에이 타라고 야 저 어 저 여자가 투명 달리기 되게 빨라요 저거 탱크 탱크가 있네 잠깐만 그 탱크를 이렇게 작살내야 될 것 같아 에니미 프레슨 디텍트 가게 둘까? 아니면 작살? 가게 두는게 낫겠죠? 아이 아이 된장 아 어차피 다 죽이는거니까 뭐 부셔버렸어요 강아지가 없으니까 좀 불편하다 아 서프레시어가 빠져버려가지고 서프레시어가 없으니까 아니 서프레시어가 왜 이렇게 빨리 빠져? 어 자 콰이어트 어딨어 나 쏘면 안돼 서프레시어가 이렇게 금방 살아나 왜 서프레시어가 이렇게 금방 살아나 소음 기기라고 그러거든요 서프레시어가 뭐야 솔깃소리가 나 원래? 저분 또 뭐여 아이 저 변심인가보네 아이 저거 파시켜버릴 수도 있을텐데 내가 이걸 봐주길 잘했구나 그래 아 그러면 야 일단 여기부터 먼저 들러야겠네 차 타고 간다 콰이어트 가능은 했네요 제가 불렀거든요 야 야 콰이어트 콰이어트 엑스트랙션 아라이브 이게 오라고 이거 지가 알아서 오겠지 저 빨리 빠르니까 알아서 올려나? 아니면 내가 좀 같이 가줘야되나?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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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상한데 이거 오지마 이거 어 쟤 안오는데 알아서 오겠지 뭐 먹고 아 이거 이걸로 맞춰져있냐 오 오 저 여자 안와 아우... 먹을 거 많네요? 아우 저기도 먹을 게 좀 있는 거 같은데... 아... 가긴 가야 되나? 아니다! 일단 미션부터 깨고 가자 그러면 그게 낫겠다 어... 얘 왜 여기 가만히 있냐? 큰일났네? 버그인가 본데? 아... 끌면은 내가... 아... 아... 콰이어트 어떻게 해? 오지도 않아 열라리요? 아... 안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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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려서 호위를 되풀어야 되는건가? 에이 일어나라구요 자 이거 타요 타라고 아니면 쫓아오던지 그쪽을 계속 겨누는 이유가 뭐여 왜 여길 겨누고 있지? 내가 여기서 뭘 안먹은게 있어서 그런건가? 이유가 있을텐데 그러면 내가 여기 다 죽여버렸잖아 아 이거 참 어 펜이 있네 아 그래서 그런건가? 아 템이 있긴 있었구나 내가 이걸 그냥 넘어갈 뻔했네 어 됐냐 이제? 아 이거 먹어요 됐지? 나랑 같이 가는거야 이제 제발 좀 가자 우리 갈길이 멀어 지테일이 잘 받아지나요? 지테일이 잘 받아지나요? 아 쟤 안와요 아 이렇게 되면은 아 3주여?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지테일이 왜 이렇게 유난스러울까? 이거 오늘 안에 못 깨겠다 오늘 안에 못 깨 몇이야? 에어라이 에어라이 오늘 어차피 못 깰거 같으니까 지가 알아서 오겠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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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치? 그치? 아 드디어 스토리 뇌 뇌 뇌 뇌 뇌 뇌 뇌 한 대까지 한 번 해보자 이제 오늘 안에는 못 깰 것 같으니까 아 콰이어트가 저렇게 안 오면 제가 점수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오겠죠? 그치 힘이 없는 거 같소 티톤을 띄워보니까 아니다 신감자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콰이어트가 안 쫓아와 어디서 보는 거지? 저기 있네 아 날리시스 컴플리트 아 철모 썼네 철모 쌌으니까 조심해야 돼 철모를 썼기 때문에 와 됐어 나이스 얘는 뭐야 어 얘 얘 능력 좋네 능력치 능력치 좋아요 아 온다 온다 얘 풀턴을 좀 띄워보내면 안되겠네 좋네요 이거 다른 곳을 치워야겠어 다이어트 요 놈이 타겟이네 와 요 놈이 타겟이네 와 이 놈바람 이 놈들을 잠깐만 지금 너무 서로 붙어있어 아... 죽여버려야 된다고? 알았어 죽일게 아... 아... 권쉽이 어딨지? 권쉽이 저기있지? 좋아요. 여긴 어느정도 해결했고요. 아, 콰이어트는 완전히 깜깜 무소식이다. 이대로 해도 되는 걸까? 음악 얻었고 커뮤니케이션 이래요. 이래요. 와 저거 뭘 잡나? 잠깐만 자 뭐 저거? 아우 왜 결실 못하냐 어 쟤 못잡아? 와이씨 잠깐만 아 막 피해가네 아 이거 여기서 실패하면 안되는데 잠깐만 그치! 와 됐다 이거야 이거 오 뭐야 저건 저건 또 뭐야 저건 또 뭐야 저건 또 뭐야 아 저건 또 뭐임 음? 아아이 나 지금 그거 없어 총알이 없어서 각투마린 같은거 아이 찬장 아 오케이 예 근데 그 쿨톤이라고 하는데요 풍선을 그거 적들을 검색을 해가지고 등급이 A플러스 이상 애들만 하면 좋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무나 많이 올려보내는게 아니고 처음에는 아무나 올려보내다가 나중엔 등급 좋은 애들로 이거 이제 비나큘러라는 이걸로 애들을 딱 갖다 대면은 다 클라스가 나와요 아우 힘들었네 예 그 기지의 인원이 제한 인원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다 꽉 찬거에요 아이고 어후 힘들어 일단 여긴 다 먹은거 같고 이걸 못먹었네 아 근데 이 어 파이어트 파이어트가 가까이 왔네 언제 온거야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어 이거요 요 다음 영상 파트2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